한국형 달탐사선 단우리의 임무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25년까지로 2년 더 늘어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최근 달탐사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 당초 예정했던 단우리 수명을 1년에서 3년으로 2년 연장하는 단우리 임무 운영기간 연장과 향후 운영계획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구에서 달로 가는 과정에서 연료 소모가 예상보다 적었고, 국내 최초 달 뒷면 촬영 등 단우리의 관측 결과가 우수했기 때문으로 추가 영상 확보와 보안 관측 등 성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오는 2025년 3월과 9월 계기월식이 두 차례 예정돼 배터리가 방전될 경우 임무 수행이 조기에 끝날 가능성은 있습니다.